지금 제 태블릿에는 강력하게 물리학 만점으로 이끌어주는 물리학 강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전 300 강좌 언박싱 시작해볼까요? 이게 V프라임이라면 얘도 바닥 도달할 때 V프라임이다. 맞습니까? 자체 제작한 100개의 심층 분석 문항부터 거리가 똑같으면 전류 똑같으니까 0이 나와요. 강민훈 선생님의 풀이법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200개의 셀프 분석 문항까지 뭐야 다들 실전 300으로 물리학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었네? 물리학 만점을 받게 하는 훈련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강력하게 이끌어주니까 수능 물리학을 압도할 강력한 강좌 강민훈의 실전 300